화산섬이 많은 일본의 이즈제도에서는 섬 주변을 진원으로 하는 군발 지진이 가끔 일어납니다. 약 20년 전에는 군발 지진과 화산, 폭발이 같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밀접하게 관련된 이즈제도의 지진 활동과 화산, 때로는 지하 마그마가 쓰나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번 달 3월 5일까지 국내에서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32회 발생했습니다. 이중 진도 3 이상의 지진은 2번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있어 이바라키현 가미스시와 지바현 아사히시에서 진도 3의 흔들림을 관측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는 4.5, 진원의 깊이는 40km였습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 47분경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 진도 3을 관측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은 하치조지마, 그네, 매그니튜드는 5.0, 진원의 깊이는 14km였습니다. 하치조지마의 지진을 좀 더 살펴보면 1997년 이후 하치조지마 주변의 지진 활동은 주로 하치조지마, 화산섬, 북서쪽 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일 전 3월 2일 지진 이외에도 2년 전, 2021년 7월에도 매그니튜드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하치조지마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을 관측했습니다. 하치조지마의 지진이 일본 이즈오시마로 이동을 하였는데요. 이즈섬, 화산돼서 군발 지진도 발생 중입니다. 2000년 7월 1일 오후 4시 1분쯤 이즈제도의 가미스시마에서 진도 6약의 심한 흔들림을 관측하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규모는 6.5, 이 지진에서는 벼랑이 무너지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30일 오후 9시 25분경에는 미야케시마에서 진도 6약을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 진원은 미야케시마 근에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는 6.5였습니다. 이렇게 2000년 7월은 큰 지진이 잇따랐지만 미야케섬에서는 17년 만에 화산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진지시마 근에의 지진은 해저지각에 쌓여있던 변형을 미야케시마 화산활동에 의한 마그마의 움직임이 유발함으로써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5월 3일 오전 2시 전 도리시마 근에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에서는 진도 1 이상을 관측한 장소는 없었지만, 그 후 이즈제도의 하치조섬에서 0.6m의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예상 밖의 쓰나미 발생도 화산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뚜리시마 근에에서는 지진의 규모에 비해 규모가 큰 쓰나미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쓰나미입니다. 기상청은 당시 해저지하에서 마그마가 상승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